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같이 공유해 볼 게임은 어 여러 종류의 게임입니다 사이트를 공유한다고 보면 맞을 것 같구요 사이트는 이제 더보기란에 남겨 놓을게요 사이트 주소는요 존.game 이라는 사이트구요 이 사이트에서는 여러가지 미니게임들이 있구요 이 미니게임을 진행을 해서 이제 순위에 들면 이렇게 그 순위에 맞게 코인을 줍니다 코인은 알고랜드 코인으로 주구요 보시면 참여만 해도 만등 이내로만 들어가도 0.05 알고랜드 코인을 줍니다 네 프리 현재는 이게 이제 무료로 들어갔었구요 저는 어제 저는 이제 그 저녁때 쯤에 진행을 조금 해봤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가격대도 괜찮은 것 같고 시간도 많이 안 뺏기고 게임도 그렇게 뭐 단순한 그냥 아 이거 안되겠는데 뭐 이런 게임들이 아니라서 재밌더라구요 그래서 같이 공유를 하려고 하는 거구요 실제적으로 코인은 게임을 해서 코인은 들어왔어요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지금 공유를 하는 거고 뭐 스캠 사이트는 아닌 것 같구요 자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네 사이트 들어오시면 여기 커넥트 월렛 있잖아요 네 커넥트 월렛 누르시면 여기 마이 알고 월렛이 있어요 요거 클릭하셔서 지갑을 하나 생성하시는 겁니다 지갑을 하나 생성하실 때 이제 뭐 그 약간 보안적인 부분 그런 부분이 좀 나오죠 아무래도 그 부분 다 진행하시고 패스워드 꼭 잘 기억하시고 요거 진행하실 땐 이제 뭐 핸드폰 앱이나 뭐 그런 걸로 가입을 하시는 게 아니라 사이트가 열려요 네 알고 메인넷 있는 알고랜드 사이트가 열리니까 거기에서 가입하시고 다음에 이제 오셔서 다시 이제 새로 고침 하신 다음에 요거 누르셔서 예 이제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이제 지갑이 있구요 네 요렇게 됐습니다 예 패스워드를 차면 이제 그 뭐지 그 아 새 창이 하나 떠요 작은 새로운 창이 뜨니까 그 하실 때 혹시 그 뭐지 팝업 차단이 되어 있으면 팝업 차단이 되어 있으면 이제 이 새 창이 안 뜰 수도 있어요 가능하시면 팝업 차단 부분은 좀 해제를 하시고 들어오시는 게 네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로그인을 하면 처음에 지갑을 만들고 로그인을 하면 이제 그 이메일 인증을 한번 해야 되요 이메일을 인증하라고 나올 거에요 그러면 이제 이메일 하나 넣으셔서 그러면 이메일 이제 인증을 하시면 되요 이제 이메일 주소를 넣으시면 이메일로 이제 그 뭐지 그 새로운 이메일이 하나 들어오거든요 OTP가 이메일 OTP가 오니까 그 숫자 기입하셔서 이메일 인증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만 하시면 로그인은 다 끝나구요 음 네 로그인을 하면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되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지금 플레이파이 리그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 모양 이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지금 현재 4개의 게임이 있구요 이렇게 4개 하나 둘 셋 넷 4개가 있구요 다른 게임보다 요게 지금 현재는 상금이 많이 붙어 있어요 그쵸 3000개 3000 알고코인이 알고랜드코인이 붙어 있고 어 이거는 순위에 맞게 나눠주는 거니까 요 게임들을 이제 진행을 해주시면 우선 제일 첫 번째로 좋구요 근데 이제 진행하실 때 보면 저는 이제 요게 플레이로 되어 있잖아요 플레이 네 요렇게 근데 이제 어 처음 하시면 여기 이제 티켓이라고 나올 거예요 뭔가 결제를 해야 되는 듯한 네 고런 부분이 나올 텐데 결제 하실 필요 없고 그 티켓 누르시면 어 뭐 지갑 연결하고 막 이렇게 하시면 그냥 티켓 누르시고 뭐 오케이 몇 번 누르시면 바로 요게 이제 플레이가 아니라 이렇게 프리 프리로 요게 바뀔 거에요 원래 티켓 모양이 있다가 그러면 이제 게임을 한판 하시면 이게 이제 플레이로 바뀌구요 총 게임은 열 번 게임을 할 수가 있구요 그 열 번 중에서 제일 높은 베스트 스코어 그걸로 그 각 그 점수로 해서 랭크가 정해집니다 열 번을 할 수가 있는데 게임이 어렵지는 않으니깐 한번 진행을 해 보시고 어 감을 좀 잡으신 다음에 이제 열 번의 기회가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구요 어 엔딩 시간은 24시간인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렇게 5시간 남았구요 저녁 때 쯤에 끝날 것 같구요 요게 이 마크가 있는 게임은 그냥 바로 진행이 되고 예 보시면 이렇게 풀이라고 되어 있는데 클릭을 하면 어 유닛 미니엄 이게 1 알고랜드 코인이 이제 있어야 된다 예 뭐 그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요거는 진행을 못했고 어 이렇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클릭을 해보시면 이거는 존이란 코인 여기 존이란 코인이 있어야 되고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이거 이것도 있어야 되고 이거는 알고 코인을 써가지고 들어가는 거니까 빼구요 이거 이렇게 이제 모양이 좀 있는거는 예 afk 홀더 분들을 위한 예 이 코끼리를 사야 되거든요 예콕 어 이제 nft가 있으면 이제 무슨 스테이킹 이라든가 이제 뭐 코인 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이 또 따로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은데 우선 저희는 무료로 해보는 걸 아 요거는 열렸네요 이렇게 아까 프리로 되어 있었잖아요 예 하나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들어온 김에 네 요렇게 그럼 되어 있구요 매우 쉬워요 게임은 자 진행해볼게요 네 이거는 요 골대 안에 바운딩 없이 그러니까 이렇게 튕기는 거 없이 바로 쏙 들어가면 2점을 먹구요 그 다음에 두번째도 똑같이 쏙 들어가면 3점을 먹습니다 클릭을 해서 저 바구니를 바구니 예 그거를 클릭을 해서 이제 드래그로 옮겨주기만 하면 되구요 게임은 보니까 거의 뭐라 해야되지 실패하거나 게임 오버가 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아 어떻게 보면 집중력이라고 해야되나 그런 부분이 조금 요 하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게임은 이런 류의 게임이 답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게임이라 간단하고 어쨌든 코인은 주니까 코인 바꾸는 것까지는 제가 이제 진행은 못했어요 이제 어제 시작을 해봤고 코인을 받는 거 코인을 주는 것까지만 확인을 했었으니까 네 우선 요건 요거까지만 할게요 네 요렇게 하면 미스가 됩니다 음... 왜 24위야? 사람이 없나보다 어쨌든 이렇게 되면 지금 제가 중간에 그냥 그만뒀지만 1등은 545점을 먹었네요 그리고 상품을 보면 뭐 요렇게 줍니다 이거는 지금 1등을 해도 이제 5 알고 랜드 코인을 받잖아요 나머지들은 500등 안에만 들어도 조금은 이제 얻을 수가 있다 요거랑 요거 붙어있는 거는 이제 금액 차이가 이제 300을 주잖아요 거의 300이면은 거의 9만원 수준이거든요 1등을 하면 300원이라고 치면 되거든요 지금 가격이 네 아까 체크를 해봤는데 네 알고 랜드 코인 가격이 지금 310원 어... 300이면 네 9만원 정도가 되죠 2등이 150 그럼 4만원 물론 뭐 1등 하기는 힘들겠지만 어느 정도만 해도 코인은 얻을 수가 있으니깐요 그리고 뭐 이제 그런 게임입니다 이제 한번 하고 나면 이제 첫판 한판은 프리로 해주고 두번째 판부터는 이렇게 알고 랜드 코인을 지불을 해서 이렇게 알고 랜드 코인으로 지분을 지불을 해야 이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계속 무료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알고 랜드 코인이 필요한 것도 있고 그렇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뭐 사이트는 이제 이제 제가 올려놓으면 사이트 들어오셔서 이렇게 하나씩 이제 클릭해 보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존게임 네 여기에서만 코인 얻는 거 확인했고요 나머지 부분에서는 뭔가 기능이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두타투 있잖아요 여기 보면 스팀 계정이 있으면 스팀이랑 연결해서 이제 이것도 순위에 맞게 순위별로 알고 랜드 코인을 주더라고요 하시는 분이 없죠 3등까지만 받았죠 저는 이거를 연결을 해서 한번 해볼까 하거든요 이거 예전에 했었던 거라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되게 많아요 사이트 자체가 여기 보시면 뭐 리더보드도 있고 이건 이제 스테이킹하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디파이 개념으로 한번 클릭해 보고 네 이렇게 스테이킹하는 부분도 있어요 이제 APR이 높죠 물론 뭐 코인들이 다 음... 처음 보는 어 디판다 코인도 있네 어쨌든 네 요런게 있구요 여기 제트패드가 보시면 이제 여기가 이제 그 NFT AFK 홀더를 위한 무슨 뭐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누르시면 알그랜드 알그랜드 마켓으로 넘어가시거든요 네 여기에서 이제 구매를 하면 돼요 만약에 이제 하실 분들은 요런 것도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구매하셔서 이제 구매하시면 이제 뭐 다른 아까 게임에서 좀 혜택을 더 받는다든가 그러면 아까 어제 봤을 때는 이 코끼리 요거 갖다가 스테이킹을 해서 코인을 얻는 뭐 그런 것도 제가 체크는 해 봤었거든요 네 요런 거가 있습니다 네 그쵸 아 뭔가가 지금 이제 뭐 준비 중인지 아니면은 뭐 이전부터 했었는데 이 코인은 알그랜드 코인은 예전부터 있었으니까 네 예전부터 있었던 코인이에요 이 알그랜드 코인은 근데 이제 요 사이트 자체는 지금 보면 뭐 딱히 없죠 언제 만들어졌는지 뭐 그런 부분도 없고 근데 뭐 코스터머 센터도 또 이제 운영을 하더라구요 실제로 답변이 오는지 안 오는지는 확인 못해 봤지만 운영을 하고 있고 우선은 실제로 코인을 저는 이제 원래 이제 지갑을 만들고 가입을 하면 0.2 알고 코인은 줘요 근데 이제 어제 조금 해 봤는데 요게 두 개 요렇게요 요 두 개 요거를 해서 이제 0.41이 됐고요 요거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지금 공유를 하는 거거든요 뭐 게임마다 시간이 있어요 이건 지금 이제 5시간 남았고 아까 했던 거 요건 이제 1시간 16분 뒤에 이 상금 요게 이제 지불을 해 주는 거고요 이 게임을 하면 현재는 뭐 게임을 한다고 광고가 나오거나 아니면 무슨 가입할 때 무슨 뭐 이제 현금이나 현질이 필요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아직까지 저는 없었고요 어 혹시 나중에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그 이거 nft 를 구매를 하게끔 유도를 할 것 같아요 네 그건 이제 나중에 1이니깐 현재 당장은 요 부분이 가능하다 요런 게임도 있고 어 스테이킹 부분도 있고 디파이 이제 계열 뭐 그런 시스템도 있고 이렇게 다른 이제 사이트 스팀이면 스팀이나 뭐 다른 사이트와 연계가 돼서 이게 스코어별로 또 코인도 주고 네 요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어 스왑 부분은 이제 요거 요거 있잖아요 요거 누르시면 티니로 들어가지거든요 이쪽 부분에서 스왑을 하면 되고요 어 여기 보시면 아 아직은 제가 코인이 많지가 않아서 어쨌든 이쪽 부분에서 스왑이나 이런 게 되고 그리고 예 지갑을 연결 여기도 이제 지갑 연결을 하면요 연결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음 예 이만큼이 지금 있어야 되긴 하거든요 예 처음 연결을 할 때 이게 있어야지 이제 스왑 부분이 되는 부분이라 여기 메인넷이 또 알고 브랜드 코인 쪽에는 메인넷이 있어요 어디서 찾았었는데 네 그건 나중에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 메인넷이 있어서 그쪽에서 이제 그 지갑 여기 있는 거 지갑 연결하고 예 거기에서 이제 스왑 부분이 그쪽에서 들어가면 이제 여기에 얻는 이 코인을 그 바이낸스에서 처리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우선 코인이 진짜로 수급이 되는지 확인을 하려고 했고 이제 이제 코인이 어느 정도 쌓이면 이제 바이낸스 쪽으로 보내서 이제 USDT로 바꾸면 될 것 같거든요 여기 보시면 네 여기 알고랜드 네 여기가 이제 실제로 코인 이제 그 갖고 있는 사이트고 이쪽에서 이제 하나씩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어 실제로 이제 스왑하는 부분을 아 잠시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려야 여기서 보시면 그냥 이렇게 가서 여기 보면 바이낸스에 지금 뭐 USDT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300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예 쿠코인도 있고 어차피 저희는 바이낸스 쪽으로 가면 될 것 같고요 음 스왑하는 부분은 제가 어제 예 요쪽에서는 확인을 해 봤었거든요 뭐 이체할 이체가 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로그인을 하면 이제 뭐 진행이 되는 바꾼은 요게 있었고 지갑 쪽이 네 어쨌든 이런 게임이 있다 뭐 요렇게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는 지갑에서 이제 그 이체 보내는 이제 그쪽 부분을 제가 거기서 봤었던 것 같은데 지금 찾아봤거든요 잠시 어 못 찾겠습니다 네 나중에 이제 이거 알고랜드 지금 이거 게임 코인 들어오고 코인이 좀 쌓이면 그때 이제 한번 진행을 해 보고 그때 다시 한번 공유를 해 보도록 할게요 그 부분은요 스왑 부분은 그때 공유를 하도록 하고 근데 이게 게임이 아 이걸 지금 저는 이제 열 번씩을 다 해 버렸거든요 이미 이거를 같이 어제 이제 라이브 방송 할 때는 같이 이제 공유를 했는데 영상으로 남으려니깐 영상으로 남겨야 된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아 이거는 있네요 뭐 볼링 치는 건데 이것도 한번만 같이 해 보도록 할게요 이런식으로 네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뭐 뭐 요런 게임입니다 볼링은 이런 게임이에요 매우 간단하죠 다 이런 느낌이 다 이런 느낌의 게임들이니까 이제 한번 진행을 해 보시고요 예 적지만 조금이라도 코인을 얻을 수 있으니까 코인 얻으시고 필시 여기 마크 네 개 있는 거 플레이파이 있는 거 이거는 그래도 250등 아 진짜 100등 안에만 들어도 이제 4 네 개를 주잖아요 그러면 위믹스보다 훨씬 낫거든요 네 네 알그랜드가 300원이고 위믹스가 지금 한 500원 꼴 만약에 두 배 정도 라고 차이 두 배 차이가 난다고 보면 음 네 제 생각에는 뭐 그렇습니다 진행해 보시고 저도 진행을 해 보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내용이나 이제 뭐 다른 쪽 다른 폴더 쪽 부분에서 또 얻을 수 있는 부분이나 스테이킹 부분도 예 디파이 개념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서 다시 한번 공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기 있다 여기 말고 파이 여기에서 이제 바꾸고 뭐 하고 할 수가 있더라고요 이 사이트는 저도 어제 보다가 잠깐 안 봐 가지고 좀 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코인을 사서 넣어 가지고 아예 스테이킹을 해도 APR이 나쁘지가 않아서 네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어 이제는 그 아 네 뭐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에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길어지니까 어 이 게임은 가능하시면 진입해 보시고요 어 돈이 될 것 같고요 어 어 이 사이트를 어떻게 이용을 하실지 또 게임을 어떻게 진입을 하실지 그거는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판단하셔서 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최소 한 하나라도 한 계정이라도 진입을 하셔서 조금이라도 수익을 얻어 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